안녕하세요 K사전 배씨입니다 저는 지금 잘만 부스에 나와있는데요 잘만하면 쿨링, 쿨링하면 잘만이죠 제가 단순히 잘만이 국내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실제로 잘만은 우리만의 기업이 아닙니다 쿨링이나 쿨링 관련 제품들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에서도 통하는 브랜드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특히 잘만의 공랭쿨러 최우수 그러니까 플래그십 제품을 컴텍스 2019에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제품이 CNPS 20X인데요 CNPS 20X는 겉모습부터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트윈타워형 히트싱크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 히트싱크에는 4차원 4 Dimension 히트싱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히트싱크의 장점은 일반적인 형태의 핀 배열보다 방열먼적을 1.5배 향상시켜서 쿨링 효율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블레이드인데요 블레이드에는 듀얼 블레이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내부에 조금만한 공기 흐름을 향상시키고 또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소음을 조금 더 저소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런 고사양의 특징을 장착하고도 편의성까지 고려했다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기 제트킷입니다 제트킷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랭 쿨러를 장착할 때면 인텔 플랫폼 그리고 AMD의 AM4 플랫폼을 장착할 때마다 서로 다른 부품을 사용해서 장착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제트킷은 제트킷 하나로 X자의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어떤 플랫폼이든지 편의성과 유연성을 확보한 채로 손쉬운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동봉된 공구를 사용해가지고 안에 쿨러와 메인보드의 장착을 손쉽게 이뤄줄 수 있는 공구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하이엔드 쿨러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RGB 이거를 저희 스파이드팬 140mm가 두 개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RGB 효과도 제트싱크라 해가지고 마더보드랑 연동이 돼서 얼마든지 사용자 취향에 RGB 연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자 다음은 저희가 CNPS 20X를 살펴봤고 노트북 쿨링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잘만 부스에서 가장 놀랐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노트북 쿨링패드는 단순히 후면에 쿨링패드가 아니라 쿨링팬을 장착해서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열을 식혀주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잘만 하면은 쿨링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본인들의 연구개발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쿨링팬만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멀패드고요 이 서멀패드 안쪽에는 알루미늄 가이드 그리고 안쪽에는 무려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까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놀랐던 부분은 일반적인 거는 쿨링팬을 이용해서 바람을 노트북을 향해서 불어주는 형태인데 노트북은 배기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서로 부딪혀요 하지만 이것은 쿨링패드를 통해서 노트북의 열을 흡수하고 흡수된 열을 다시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의 머금열을 쿨링팬으로 식혀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트북 내부의 GPU나 CPU 온도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게 지금 RGB LED바도 들어있고 기능성도 함께 갖추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CNPS 20X 쿨러하고 노트북 쿨링패드를 살펴봤는데 잘만이 그동안 여러가지 유명한 제품들이 있었지만 CNPS 20X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에 나올 만한 그런 공랭 쿨러를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이 되고요 세부적인 성능은 저희가 검증을 해보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특징만으로도 충분히 잘만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이상 제품을 살펴봤고요 저는 Q4존 벤치였습니다 지금 기술력은 우리 Еще는 맞습니다 sneezed cheesy Immigrant Guys I know 3 7 7 감사합니다.